무슨 맛? 치즈 맛 들어갈까? 치즈 야채? 아니 토마토 야채? 계란 뭐 이런거? 토마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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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두가지 맛을 같이 먹어봐야하니까 잘라서 먹을게요 이거 우리 어제 사나 커피 스탑 알겠습니다 얘는 좀 뭔가 많이 흘렀어 얘 부터 먹은게 깔끔할 것 같고 얘가 베지고 얘 스모크 치킨이야 커피도 먹어보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뭐가 들어있길래 비건이 더 맛있대 이것도 맛있어 아보카도가 들어있었거든 아보카도 있고 깔끔하게? 완료 나도 진짜 잘먹지? 잘 먹는다 진짜 몇번째 날이죠? 세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케이 갑시다 아쉽다 이틀 남았어요 안돼요 가자 그걸로 가야해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검색해봐야 돼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인지 이것이 여행이다 이것이 여행이다 이것이 여행의 재미중 나에게 기대되면 나에게 기대되면 나에게 기대되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알겠습니다. 알, 퍼펙트. 사우스 땡크. 여기서부터 인공해변이 이제 왼쪽으로 쭉 있을 거야. 어. 거기를 따라가면 작물관이 나옵니다. 아, 인공해변을 여기서 수영한테 있는 거지? 응. 대박이다. 여기 그때 유튜브에서 본 데다. 맞아. 다시 와야 할 이유가 또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교통비가 저렴할까? 세금을 엄청 많이 떼나? 그쵸? 세상에 공짜는 없죠? 공짜는 없지. 그러면 진짜 많이 떼나 보다. 타보고 싶지만 저런 거 무서워하는 따란. 어. 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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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썰어 기둘기 기둘기야? 기둘기가 오래된 썰어 로스한테 잡아먹히려고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 봐 그러게 너무 예쁘다 보석세계에도 다양성이 존재하네 너무 예쁘다 좀 모양이 순하게 된다 뭐야? 가짜도 싫어? 음식이요? 너무 징그러워 얘도 봐 사막이요 어디 봐봐 이쪽에 브라스틱 뱀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실제로 보면 한가락 한 개야 뭐 좀 살까? 한가락 한 번 먹어봐 얘 너무 귀여운데? 너무 애기다 얘가 이렇게 크는 거야? 이렇게 많이? 이 녀석아야 아니야? 아 다가가가 뭐 회장 좀 보충이 아니라 소름이 안 마셔서 뭐 해? 고맙습니다 나 이거 해준 수 없네 맞아 저번에 못 먹었던 햄버거 이거보시죠 완전 찌네 그리고 건이 되게 담백해서 맛있나봐 하지말자 이제 아예 먹어 아예 하지말자 파운드요 아예 먹어 아예 먹어 아예 먹어 아예 먹어 아예 먹어 아예 먹어 몇시지? 이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풀인가? 우리 베트남 갔을 때 내가 못 먹는 풀이 있었는데 뭐야? 쎈건데? 맛있게 먹어요 자전거 도로고 여기가 인도에요 한강이랑 느낌 되게 비슷하면서 다르다 어떤게 달라 여기는 빛을 참 잘 써 저 주황빛이 참 여기는 와우와우와우와 진짜 큰 강아지다 갑시다 갑시다 너무 예쁜데? 뭐 파티하나? 여기 나와 뒤에 봐요 풀이 브릿지 와우 너무 멋있어요 여기 사진 찍어줄게 여기 사진 찍어줄게 여기 사진 찍어줄게 이거 너무 따져서 집에서 놓고 싶다 진짜 이렇게 따도 잘 입이 하죠 와 근데 완전 색깔이 나와도 풀이 있어서 상상이 안되네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이랑 찰떡인데요 기가 뱉이네 다운 아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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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지 않지만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아니죠 안되되겠죠 갑시다 갑시다 기대되는군요 기대되는군요 먹어봅시다 새우 먹어요 뭐가 있거든? 진짜 맛있어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아 바람 많이 부는데? 아 그래? 괜찮을까? 그니까 오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온갖도 다 밥 한 번 먹는데? 되게 잘 되겠다 더 볼에 보기 딱 좋은 날씨요 오 볼 수 있을 것 같애 만나야지요 아기 낳는 시즌이었잖아 왠지 애기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서 저게 사람들 한다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거 하지 않을까? 어 제가 갈매기구나 맞지 제가 갈매기에요 맞아요? 네 네 네 위로 올라갑니까? 그래요 3층 가봅시다 네 괜찮겠어 진짜? 네 그게 아니야 맛있는건 알겠는데 난 저번에 멀미해가지고 멀미하네 커피도 좋아? 어어 커피맛다 왜 괜찮겠어? 왜 왜 토마토 괜찮았다고 난 저번에 확실히 멀미했어 그래? 홍병이 한 번 먹지마 아 좋다 형 고마토 와 него 보다 가까라고 고마토 제발 고마토 놀라 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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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날나? 괜찮나? 와, 띨소! 와, 안녕! 안녕! 내가 볼이 보이질 만한데? 와, 안녕! 와, 안녕! 많이 안 좋아? 응. 어떡해? 한번 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저번에 화이팅 하세요. 와, 이것 좀 봐. 예쁘다. 부드러워. 여기 추천받아서 가는 곳이죠? 소주? 소주? 이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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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이. ak2. 오이. 너무 좋아 추워? 빨리 꺼서 주죠 에잇! 한 번에! 왜 안 돼?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음! 아까 찬 바람을 너무 많이 쪘나 봐 응 바닷바람은 감기 걸릴 것 같아 두 시간 동안 조금 못 도왔고 응 하지만 벌벌 떨었던 보람이 있었다 응 했던 거랑 너무 감동이었어 응 근데 그거 알아? 응? 빨래 다 된 거? 그게 왜? 여기 왜? 응? 그게 왜? 깜짝이? 뭐 해야 되지 않아? 왜 그래? 건조기에 넣어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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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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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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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여기 체크티켓 누르면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 응 우와 대박 대박 이거 어디서 갖고? 22분됐다 응 대박 그럼 어떡해? 대박인데? 응